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39번입니다. 전자계약서 관련되는 거 옳은 것인데 시 도지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죠. 시 도지사가 X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정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전자인정방법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고 부동산거래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4번 개업공인인증계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신고서도 제출된 것으로 보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확인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존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문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0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옳은 것. 1번.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운계사는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국가 등이 계약일방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당사자 X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입주,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5번.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0일의 마지막 30일의 기출문제네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보조원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의무도 없고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중 소속 소속 공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건 가능하죠. 다른 사무소에 가서 2중 소속은 안 되지만 자기 사무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 공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공개사 될 수 없다 했는데 외국인도 자격은 지득할 수 있습니다. 4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사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 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거기 암기 프린터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6번에 있죠. 기권 가공상태 환지세 4번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에 답 4번이고요. 2번입니다. 130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한명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1번이 맞고요. 2번은 자본금 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은 천만 원이 아니고 오천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한명회사가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이어야 합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소속 공인인계사이거나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는 거죠. 3번 결격사유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됐고요. 35번 연속에서 출제됐습니다. 3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데 기역에 파산 선고받고 복근되지 않냐 하면 결격사유고요. 니언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인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고요. 디것은 자격추소되고 3년 미경과자 되지 않냐 하면 임원이 있는 법인 결격사유입니다. 리얼은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니언이 바로 권리금이죠. 권리금만 중계상물 아니고 나머지는 다 중계상물에 해당되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추소되고 3년, 등록추소되고 3년 전부 다 보존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양도대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즉 자격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고요.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계물을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라고 했는데 성명 사용하는 게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만약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 양도대여니까 자격치소고요. 만약 개업공개사가 주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등록치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격치소 사유입니다. 5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6번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프린터 24번에 있죠. 주택용지, 택지분양대행은 안됩니다. 주택상가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니은은 주상복합건물 분양관리대행 가능하네요. 주택상가니까 복합이니까 니은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알선 못합니다. 디것에. 그 다음에 리얼에 공매대상 동산. 동산에 대한 입찰들이는 못합니다. 미엄 법인인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암기프린터는 24번에 있고요. 법인의 겸업지안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7번은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하고 같은 군에. 틀렸고요. 2번. 등록관청 인가받는 게 아니라 설치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네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5번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8번은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등록증 원본 4번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3번, 4번 두 개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해설의 맨 마지막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확인서나 신고 필증이나 같은 말이죠? 단 신고 필증은 한자였는데 신고 확인서로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복수 정답 3번, 4번 두 개가 정답이었습니다. 9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중계보조원은 1번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해야 되므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법인의 인장을 해도 되고요. 대표자가 보장한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법인 소속 공개사가 등록하지 않냐는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이게 맞네요.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죠. 다음은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 즉, 무등록자가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 5개 강구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무등록자가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X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5번, 개업 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계사무소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계사무소 명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명칭 기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5가지가 있죠. 성명, 소연 등 광고를 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11번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표시광고 할 때는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네요 표시광고의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중계대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는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면, 종갓집형, 패스형이 아니라 종가형 중계사무소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표시광고하면서 만약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총사방 개개입주간 이 8개를 또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체대수, 관리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5번 인터넷을 이용한 중계사무소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수탁기관은 기본, 규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3개월마다 수행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3개월 3개월마다 수행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개시해야 되는 거네요. 개시해야 되는 것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좌입니다. 몇 등 했는지 등수보좌 중계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입니다. 답 5번인데요. 5번의 신고필증을 신고 확인서로 고치십시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오래 받겠습니다. 신고 확인서, 신고필증이나 확인서나 같은 말입니다만 한글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원본, 소속 공개사 자격증 원본, 중계보수율표, 보정 설정 증명서류 개시를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은 4번이 아니고 원본이죠. 원본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3번 분사무소 이전 오른 것은 했는데 중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계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상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가날구역 밖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가날구역 밖으로 옮기면 재교부입니다. 가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계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암기 프린트 4번의 세 번째 가만 별표해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인장 등록,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번이 맞습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개업 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2번 개업 공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지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요. 폐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업무정기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